연소 파트에서 보통 이제 탄화수소류 연소 파트 문제가 1번씩 나와요. 탄화수소류가 보통 뭐 탄화수소류 하면 뭐 알켄 알킨 이런 쪽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까진 요구하지 않습니다. 다만 어떤 암기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메탄의 연소다. 기본적으로 메탄 탄화수소류 가장 기본인데 CH4다. 자 외우셔야 됩니다. 요거는. 연소. 아 산소가 필요하군. 산소 없이 연소가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탄화수소류 같은 경우 연소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기본적으로 물입니다. 보통 수증기가 발생하겠죠. 요까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라는 거죠. 요까지는 암기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숫자 판단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. 자 수소 4마리 있죠. 4개. 4개 맞춰주면 됩니다. 현재 여기 수소가 2개 있죠. 자 그럼 요 자체가 물이라는 화학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.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산수만 하면 됩니다. 2, 2, 4. 맞춰준다는 겁니다. 자 그 다음 탄소 하나 있죠. 1개 있습니다. 1은 안 씁니다. 놔두세요. 그냥. 그죠? 다음 마지막으로 산소만 맞추면 되죠. 산소는 여기가 원자 숫자가 2개입니다. 그럼 여기는 2, 2. 요것도 2개 맞죠? 근데 여기 산소가 2개 있죠? 합이 몇 개입니까? 4개죠. 4개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. 이런 식의 원리입니다. 그럼 메탄, 에탄, 프로판, 부탄 다 된다는 겁니다. 기본 식만 한다면 에탄 C2H6 프로판 C3H8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원리로 적용된다는 거죠. 자 고런 기본 암기와 이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. 알겠죠?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. 알겠죠? 아멘